트로트스타 손태진이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랑수업에 출연해 무대 뒤에 진솔한 이야기와 후배 가수 애녹에게 전한 조언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조언과 함께 예능에서 보여주는 색다른 매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손태진의 신랑수업 출연 내용과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은 트로트계의 선배로서 그동안 쌓아온 무대 경험과 인간적인 면모를 후배들과 공유하기 위해 신랑수업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겪는 다양한 상황을 리얼리티로 담아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 중 손태진은 후배 가수 애녹과의 대화에서 진지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손태진은 애녹에게 자신이 무대와 삶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공유하며 진정성 있는 자세와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애녹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태진은 신랑수업에서 단순히 조언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과 미션 수행을 통해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특유의 유머감각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카리스마가 잘 조화되어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신랑수업 출연은 시청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진솔한 조언과 따뜻한 인간미가 돋보이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으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신랑수업 출연은 그가 가진 무대 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손태진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후배에 대한 세심한 조언과 진심 어린 격려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